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5일 정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자월이 하루 남아서 그런가 진짜 경자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병자월 딱 매출 남지 않은 이 영상 찍기 하루 전날인데 저도 새로운 일이 있었거든요. 직장을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과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소식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잘 지내시냐고. 깜짝 놀랐죠. 진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진짜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회사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긴 기간을 같이 근무를 하지를 못했지만 그분도 이제 회사 사정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너무너무 진짜 반가운 거예요. 와 진짜 세상은 좁고 또 이렇게 소식이 닿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너무너무 참 기분이 좋고 달라진 서로의 어떤 포지션을 또 깜짝깜짝 놀라면서 안부를 주고받는데 참 옛날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직종이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변화가 좀 많은 부분이라서 안정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는 참 편해요. 편하고 행복하고. 이 영상을 아마 보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2년 닿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봬요. 자 오늘은 주인공이 정화죠. 병자울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갔고 아 너무 길었죠. 저는 병자울이 더 길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병자울 다음에 이제 정추거리 들어오는데 요거 만세럭 책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만세럭 책자예요. 책꺼풀 한 상태인데 만세럭 책자는 종류가 좀 있어요. 저는 좀 쉬운 거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20년이죠. 2020년에 이제 양력으로 1월달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녹화를 1월 4일 저녁에 하고 있고 1월 지금 5일 거를 정밀이라는 것을 제가 펼쳐놓고 있어요. 1월 6일 아침 6시 반 직전에 이제 이 병자울이 완전히 물러가고요. 1월 6일 이제 소환이 오거든요. 절기를 보셔야 돼요. 절기 이 소환이대 아침 6시 30분부터 할 거예요. 이때가 달이 바뀌어요. 정추거리 짜잔 하고 바뀌고 그래도 기해년이에요. 만세럭 기둥상으로는 자축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춘이 다가와야만 띠가 바뀌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어플만 보지 마시고 이런 책 한 권 갖고 있으면 좋아요. 4주 만세럭을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모르고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기해년이라고 기둥 적었죠. 임수의 영향이 있고 또 병자월은 어떻습니까? 자월도 또 흐름이 있죠. 자월은 해자축에서 해월에서 건너온 거니까 임수가 11일 정도 있었고 개수가 11일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거의 졸업 단계예요. 거의 다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에 짜잔 하고 바뀌어요. 온전하게 기둥 적을 수 있는 건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 다음 날에는 무신일이라고 해서 같이 적을 거예요. 기해에 병자랑 정축에서 넘어갑니다. 라고 제가 같이 기둥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병자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청간을 한번 볼까요? 네, 겉제죠. 겉제. 그리고 식상인데 식신이 되겠죠. 그리고 수균은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인데 정관이고 해소는 자손은 편관이 되고요. 그리고 미토는 역시 식상의 자리죠. 식신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정화 입장에서 화토는 같이 가니까 정화 입장에서 또 해년과 자월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해입니다. 정화 정화의 입장에서 이 해수라고 하는 환경은 해자축에서 그렇죠. 태지 그리고 자는 절지가 됩니다. 절태양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미는 사오미의 미예요. 사오미의 미고 정화 입장에서는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이 됩니다. 양강과 음강은 운동을 반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흘러가고요. 저희는 이걸 보고 또 이제 전체 에너지를 가늠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어떤 동네에 사고가 났고 사건이 생겼고 이런 것은 사실 이 만세력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자꾸 풀다 보면 보이는데 이걸 읽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다 해서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한번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가 어떻고 사가 어떻고 이런 글자 중심으로만 풀지는 않고요. 글자의 기운을 한번 쓱하고 한번 훑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인터넷 글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봤던 수많은 책들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국소적인 것을 쫓다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부를 할 때부터 좀 전체적인 안목을 보려고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는 것을 너무 겁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사주를 내가 쪽집게처럼 도서처럼 100%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에너지를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기회가 일단은 큰 연도였죠. 거의 사고로 들고 임수가 그리고 병자 병자에서 개수가 거의 끝나간단 말이죠. 정추거리 되면 역시 개수가 이어지긴 하는데 그건 9일 정도 이어질 거예요. 어쨌든 눈과 비가 지금 현재 거의 잦아들고 있는 계절이다. 하늘에는 이제 먹구름이 물러갈 때를 대비해서 해가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밀이란 말이에요. 정밀은 정화가 뜨긴 떴는데 이 정화가 옆에 불이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반가운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이 미라는 글자 자체가 염천의 글자거든요.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는 원래 여름의 땅이에요. 이 미토라는 글자 자체가 왜냐하면 미가 포장지를 샥 하고 벗겨보면은 안에 정화라고 하는 열기도 당연히 들어있어서 오늘은 정화가 좀 힘이 센 정화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기토가 들어있거든요. 기토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숨어있어요. 에너지 한번 보시면 정화가 주인공인데 퇴지절지 그래서 강하지 못합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환경이 아니고 그런데 또 관대란 말이에요.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서 오늘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좀 생겨요. 충돌 그러니까 이걸 풀기 전에 지금 보는 거예요. 충돌 충돌이란 것은 말다툼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에너지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을 아예 나가지 않고 핑계를 대고 취소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활동 자체가 좀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활동을 해도 내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냥 딱 결론이 그거예요. 좋은 날은 못 돼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일단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의식의 흐름이 잘 반영되는 날은 아니라는 거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뽑았던 것도 천지부라고 해서 주역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이 하는 생각과 이게 좀 핀드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오늘의 에너지는 그래서 좀 사람들끼리 서로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목입니다. 네 간목 일관분들께는 오늘 정밀이 들어왔죠. 정화는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되고 그리고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임묘지가 됩니다. 임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다 써서 진짜 다 써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이 아니라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 자체에서의 말수가 줄어들고 또 웬만하면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치고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누군가 억지로 끌려나갈 수는 있겠지만 나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는 집에 그냥 계실 것 같아요. 약속은 거의 취소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두통약을 드시고 일찍 쉬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께는 오늘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을목분들의 환경에서는 양지라고 하는 환경이 됩니다. 정밀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인 날입니다. 재능이나 능력을 펼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오늘 일요일이지만 뭔가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또 자신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하루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왕성한 활동을 을목일간 분들께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식신이 양지라는 것은 식신은 내 재주거든요. 재주를 확 펼치는 거죠. 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께는 오늘 정밀의 환경 자체가 청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은 병화 입장에서는 쇄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이라던가 지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기회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양보를 받는 거라고 표현을 제가 다시 쓸게요. 양보라는 것은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 상황이 더 나보다 좋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자리를 배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화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자리를 양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푸드코트에서 사소한 어떤 배려를 받을 수도 작게는 이제 크게는 김장김치 같은 것을 나눔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직 설날이 좀 남긴 남았는데 선물세트 같은 것도 이웃에서 갑자기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옆집에서 어떤 파티를 하는데 케이크를 하나를 송채로 나눔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좀 흔치가 않죠. 병아 분들이 그런 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어쨌든 병아 분들은 받을 운이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꿈과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 정화분들께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미토라는 것은 관대지라는 환경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뭔가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분들은 오늘 오해라고 하는 게 내가 고의적으로 일으킨 오해가 아니고요. 정말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오늘 속상한 날입니다. 웬만하면 내가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 좋아요. 조금 뒷걸음질 쳐야 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 분들은 어떠한 날일까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미토라는 것은 무토 일간에게는 쇠지라는 환경이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오늘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약속이고요. 또 조건도 굉장히 무토 일간 분들께 유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사기를 당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본인한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세상이 막 각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은 이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커리어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좋은 약속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미토는 역시 관대지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흘러가는 부분이 결실이 부족하고요. 또 창작 결과물로 먹고 사시는 프리랜서나 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토가 쇼핑몰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뭔가 포장을 해요. 주중에 빨리 나가야 되는 날이라 월요일날 바로 택배사에 실어 보내야 되는 건데 그냥 대강대강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인데 그냥 남에게 맡겨버린다거나 그래서 완성도가 좀 아쉬울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내 마음이 앞서갈 수 있으니까 대강대강 내가 귀찮아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좀 촉박함을 느껴서 서두르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시간 안에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마음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금 한자가 좀 지워졌네요. 종모양이랑 좀 비슷한 글자잖아요. 종교 글자 자 경금 경금은 경금 일관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어요. 관성이 들어왔는데 정관입니다. 정관이 정화로 들어왔고 미토라는 환경은 관대지라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한테 내가 예전처럼 너무 편안하게 대하다가 구설수에 말린다거나 안정소를 듣는다거나 대리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늘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방 생각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배려심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약간 좀 섬세하게 생각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군가와 오늘 약속이 잡혀있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좀 캐치를 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기 좋겠습니다. 촉을 세우십시오.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분들은 평관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쇠지의 환경이 들어옵니다. 일이라든가 본인의 재능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하루인데요. 그동안 아주 힘들었던 신금분들 정말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서 시험이나 낙방하고 고배만 마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보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든든한 하루입니다. 어떤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아주 싼값에 또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식사대접을 받는다거나 위안을 받게 된다거나 심리상담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무료로 신금분들께는 오늘 주변에 도움과 지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오늘 청간으로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으로는 양지에 해당하는 환경이 들어왔어요. 금전운은 상당히 오늘 좋아요. 쿠폰이라던가 소액선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아주 소소하고 또 알똘한 같이 들어왔을 때 스쳐나가는 재물이 아니라 내 계좌에 쌓이는 고정적인 재물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쁜 날입니다. 단돈 5천원이 들어와도 내가 쓸 수 있는 5천원이라는 거죠. 스쳐가는 돈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께는 오늘 편제가 들어왔고 이 편제가 또 미토라는 임묘지를 만났습니다. 계수 입장에서는 이게 임묘지가 되거든요. 미토가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 같은 경우는 집중이 좀 잘 안 되시고요. 오늘 산만하게 되고 산만하다는 것은 또 잡념이 많이 고개를 들게 되게 되는 날이에요. 쇼핑하러 가신 분들은 오늘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물건을 환불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 출근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날 영상 촬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